어우 다녀왔는가 모험가요 지금 도사 전우치가 저주에 걸렸다네 그러므로 저주를 풀 수 있는 모험을 떠나시기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비식 부탁한다 비식 알겠다 비식 근데 정말 안되냐 비식 나 정말 강하다 비식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비식 데려가조라 비식 아 진짜 가고 싶다 비식 왜 안되냐 비식 가고 싶다 비식 진짜 안되냐 비식 가고 싶다 비식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비식 정말 안되러갈거냐 비식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비식 데려가라 비식 진짜 조용히 따라가겠다 비식 가는 동안 말동부가 되어주겠다 비식 내가 신나는 기타 연주해준다 비식 그럼 내가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겠다 비식 너 티냐 비식 아 맞다 그 마라탕 아저씨랑 탕후라 아저씨마랑 그때 같이 궁금하면 데려가라 비식 적당히 좀 해라 비식 반해서 미안하다 비식 수락하기도 있다 비식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처음이다 비식 스무번째가 마지막이다 정말 안되려갈거냐 비식 너무 힘들다 비식 이제 그만해라 비식 너 지금 너무 부정적이다 비식 탕후루 먹고 해라 비식 스물한번째도 네가 처음이다 비식 정말 잔인하다 비식 스물두번째 너무하지 않냐 비식 정말 데려가라 비식 이제 정말 한계다 비식 거절하면 나 쓰러진다 비식 실전팔 기회 태명사 비식 데려가라 비식 혹시 오늘 안좋은 일 있었냐 비식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비식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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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했는데 거절하냐 비식 너무하다 비식 벌써 30번째 거절이다 아이디어 다 떨어져서 낭만 박상환 기득가득이 도와주고 있다 비식 사실 기타가 아니다 비식 잠시 조율 좀 하겠다 비식 고민해봐라 비식 핸드폰으로 하면은 눈 나빠진다 비식 잠시 스트레칭해라 비식 언제까지 어깨줌을 추게 할 거냐 비식 빨리 수락하고 재밌는 모험 떠나자 비식 이 뒤에 남은 게 약 440개다 비식 계속 이럴 거냐 비식 439 비식 누가 이기나 해보자 비식 너가 이겼다 비식 지금 땀에 젖어가는 거 보이냐 비식 너가 이렇게 만들었다 비식 비식 이제부터 수락 안 하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 페널티는 내가 삐친 거다 비식 혹시 수락하기가 잘 안 보이냐 비식 키워주겠다 비식 이 정도 끈기라면 서울대 아니다 비식 닭 한 마리 다진 마늘 2스푼 맛간장 3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8스푼 정말 맛있겠다 비식 혹시 외국인이냐 비식 영어로 바꿔주겠다 비식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이 화면 캡처해서 끼발상 인스타로 DM 보내줘라 비식 이 정도면 좀 데려가라 이네가 도움이 될 거다 비식